바나나랑 계란 바나나랑 계란 뭐야? 슈거? 네 어떤 데는 보니까 연유도 있는데 이거 켜서 연유 넣는 거 아니야? 이거 넣을 거야 이게 뭘까? 완성 크기 고추냉이 반죽이 온갖 설탕 손이 안 들어있는데? 손이요? 버터 맛은 되게 깔끔하네요 식당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솜탄만 먹어보면 솜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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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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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얹은 후 약간 달콤하게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식이 위생 개념이 약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예인거 같은데 그런 신경환이 돼서 그게 연예인거 같은데 고춧가루 어떻게 써요? 네 간단하게 저희 쪽으로 사려고 했는데 전국으로 내려와요 근데 난 왜? 오리지널 스타일? 탈북 스타일? 탈북 스타일이야 네, 탈북 스타일 아아... 오케이 땡큐 절로 가야지 이제 하나 뒤져보세요 아 나는 그치네 자 잠재 절로 가야지 비경 한번... 아 무서워하자